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 점검 들어봤는데요. 긍정적인 의견 주셨었죠. 한국 조선 해양뿐만 아니라 오늘 조선주들 일제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발주량이 역대 최대다. 그리고 LNG 성과 상승하고 있다라는 모멘텀 받아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좋다 좋다 늘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장에서 역시나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공급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 불어오면서 기관 매수가 셀트리온 쪽으로는 11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도 보실까요? 외국인 기관 일제히 담아가고 있는 삼성물산인데요. 최근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기록할 거다라는 평가 받아가고 있고요. 또 원전 쪽으로의 사업도 좀 기대가 큰 모양새입니다. 삼성물산 쪽으로도 오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봤었던 카카오뱅크 오늘도 기관의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하향 조정 매도 리포트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메이저들의 손길이 닿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OCI는 여기는 체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외국인 기관 연기금까지 일제히 담아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OCI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단에서는 현대차 기아, LG화학, 현대건설 올라와 있고요. 역시나 현대차 기아 오늘장에서 반등했다는 부분이 특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유님, 삼성전자 쪽으로의 질문 드려볼게요.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생산 돌입했다라는 오늘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2026년까지 고객사를 1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리겠다라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전반적으로 온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우선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조 과정 중에 하나인 가장 앞선 기술인 3나노 공정기반 초도 양산을 시작했다는 호재가 들려왔지만 오늘 지수 급락과 함께 주가는 금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지금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디램 가격 하락 우려로 인한 IT 기기 수요의 약화가 부각이 되는 점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외국계 금융 투자자들이 현재 목표가를 8만 원대 중반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3분기 IT 성수기 때 반도체 가격 하락이 마무리되는 이런 시점과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 기조, 자인트 스텝에 대한 이런 우려부분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어야 환율도 하락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매주 수급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이런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상승세가 못하고 상승세가 뚜렷하게 못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메모리 기업들이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부터 성수기에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서버 투자가 다시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3분기 금리 인상이 또 완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져서 호재들이 나와야 지금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도 3분기, 그러니까 7월 이후, 그러니까 8월부터 상승이 좀 바닷건에서 디렉 가격 하락 여부와 함께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오늘만의 호재로 쉽게 쉽게 올라가는 장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에 좀 불확실성이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 주셨고 3분기부터 반도체주들의 훈풍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그런가 하면 게임주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NC소프트, 크래프톤 신작에 사활을 걸었지만 당장 실적 빨간불 켜질 위기이다 보니 목표가 줄 하향 리포트 나오고 말았고요. NC소프트 9% 현재 빠지고 있더라고요. 크래프톤도 7%가량의 하락인데 보유자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도 게임주들을 최근에 기대를 하면서 얼마 전에는 크래프톤도 추천을 드렸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하반기 신작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기간 외국인의 매주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왔지만 지금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16% 정도 하향을 하는 이런 리포트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오늘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하얄 것이라는 이런 내용이고 3분기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4분기 신작과 실적 성장에 대해서도 약간의 물음표를 던지는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기간의 매두세가 나오고 있고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리포트가 한번 나오게 되고 저점을 갱신하고 빠지는 차트가 나오게 된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선 비중을 조금 정도 축소를 해주시고 다음번에 3분기, 3분기가 다가올 때 기간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때 그때 좀 매수를 진행하시는 거 그리고 나는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 중기적 관점으로 좀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4분기까지 한번 신작 기대감과 3분기 실적 개선을 좀 보시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주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오늘 추가 매수 가능할까라는 질문 드려보고 싶기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일단은 들고 있다면 비중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고 멀리 본다면 일단은 홀딩 괜찮다라는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주는 오늘장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어제 주셨던 신원종합개발도 오늘장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국소적으로 바라봤을 때 삼성물산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연기금 외국인 기관 너나 할 것 없이 매수하고 있고 원전 사업도 좀 펼치고 있더라고요. 삼성물산 쪽으로 지금 접근 가능할까요? 네, 우선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원전 산업도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네옴시티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지금 가장 핫한 이슈로 지금 최근에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설주들이 상세가 나온 이유도 네옴시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삼성물산과 현대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지금 지수 하락에도 건설주들의 상세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건설주들은 부동산 완화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한 로드맵 이런 부분들이 국투부에서 오늘 또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제2의 중동 건설품 얘기가 나오는 이런 호재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 도시에 필요한 지금 항만 그리고 주택 철도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건설 건설 기계 장비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실제 지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컨소시엄을 또 구성을 해서 터널 공사를 또 수주로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 건설주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IT, 2차전지의 부진 속에 매수세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접근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재건 테마주들을 한번 보시면서 눌림목이 나올 때 그때 접근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일단은 지금 자리는 좀 한 발 늦은 것 같습니다. 눌림목에 진입 가능하다라는 사인 받아 봤네요. 위원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야기 주셨는데 지난번에 주셨던 다스코가 오늘장에서 터졌습니다. 장중에 16%가량 급등해서 목표가 6,400원 훌쩍 뛰어넘었는데 그때 다시 빠졌어요. 시장 바라보면서 이제 현금화 할까요? 아니면 욕심 더 낼까요? 우선 지금 오늘 상승한 이유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옴시티 건설 관련해서 지금 현지에 건축 자재, 건축 자재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스코가 오늘 나오게 되면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윗고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스코 같은 경우는 재건 테마도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네옴시티 테마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고점에서 파셨다면 정말 매매를 잘하셨고 만약에 못 파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저는 다시금 6,400원까지 눌림목이 좀 나오더라도 6,400원까지 다시 한번 목표가를 가져가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스코 끝날 때까지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400원 목표가 계속해서 홀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제 오늘의 종목 들어볼 차례네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우선 지금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IT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하반기에 좋을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지금 지수하락에 따라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제한적인 섹터에서 상승이 나올 거다. 그 섹터는 이제는 재건 테마, 건설기계장비 쪽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맞는 종목, 스페코라는 종목을 오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건설기계 제조 및 플랜트 산업을 하는 회사이고 지금 방산, 그리고 풍력 모멘텀까지 좀 부여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건설주의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또 한 번 지금 조정장 속에서도 지금 급락 이후에 다시금 차트를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최근에 지수 하락을 막고 이유 없는 이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트를 되돌려 놓는 이런 자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가격 5,900원대입니다. 5,800원에서 5,900원 매수를 해주신다라면 저는 6,600원 공간까지 목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인 5,3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짙다 보니 옥석 가리기가 철저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 스펙코를 옥으로 골라주셨네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업체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6,600원 기억해 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형빈 위원님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